너무나 예쁘고 화려한 장미예요. 장미의 계절입니다. 우리 입꼬지들을 지켜주는 장미 울타리랍니다. 5월 장미의 계절입니다. 바깥에 아주.. 장미가 아주.. 아주 예쁘게 피네요. 오늘 하늘도 좋고 너무 예쁩니다. 바람도 좋아요. 5월엔 장미 하나 찍어줘야죠. 와.. 정말 화려합니다. 바람에 쌀랑이는 모습을 안전히.. 안해요. 안해요.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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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서나.. 안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